이번 시간은 페이지 433페이지 가스 설비 보도록 합니다 6장 가스 설비도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파트입니다 가스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도시가스 사업법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출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스의 특성, LPG나 LNG의 특성 개념을 출제하지 않는 이상 거의 법령 기준이 출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수치가 많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용어적인 법령 용어적인 측면이 나오는데 용어를 많이 갖다 놨지만 이걸 전체를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16번까지 있죠 그래서 1회 시험 때 냈던 것이 페이지 435페이지 보호시설 가지고 1회 때 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안 내고 있네요 그래서 보호시설은 제1종 보호시설하고 제2종 보호시설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종이 너무 많죠 그래서 2종을 우리가 정리하시면 돼요 2종 보호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건축법의 단독주택은 4가지가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 공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서 4가지 나오죠 그 4가지하고 공동주택을 다시 4가지로 나누고 있죠 바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 이것이 바로 공동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종 보호시설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압력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434페이지 고압, 중압, 지압에서 6, 7, 8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러면 중압을 기준 잡아서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중압 기준을 잡으셔가지고 중압을 기준 잡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압이 0.1MPa 이상에서죠 그리고 1MPa 미만까지입니다 미만까지가 중압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미만이니까 보통 고압 기준은 이상이 돼 주시면 되죠 고압은 1MPa 이상 개념이 바로 고압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압 기준이 0.1MPa 이상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저압 기준은 0.1MPa 미만이 저압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주어지면 소수점이 한 자리가 더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압 기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각 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경우에 나오죠 그래서 조건이 주어지면 조건이 주어지면 0.01MPa 미만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압 기준이 달라지죠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0.01MPa 미만이니까 이상부터 출발하죠 이상인데 여기 0.02MPa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MPa 기본으로 0.1MPa 미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건 0.2MPa까지가 돼요 0.2MPa 그래서 이상에서 0.2MPa 미만이 되겠죠 0.2MPa 미만까지가 중압 기준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압 기준이 어떻게 해놨는지 보십시오 고압 기준이 이렇게 정의해야죠 액체 상태 액화가스를 고압으로 본다고 했어요 액체 상태 액체 상태에 우리가 액화가스 액화가스를 고압으로 봤어요 가스를 고압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435페이지 9번에 보면 액화가스가 나오잖아요 9번에 이게 이제 6, 7, 8이었죠 이게 이제 9, 액화가스의 정의를 해놨잖아요 액화가스는 무엇이냐 액화가스는 상용의 온도나 서시 35도에서 0.2MPa 이상이죠 0.2MPa 이상이 액화가스예요 그럼 액화가스가 0.2니까 얘가 0.2 미만까지가 중압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험은 기본 원칙만 가지고 낸 거예요 현재까지는 기본 원칙만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액화가스도 시험 안 냈습니다 그러면 액화가스를 먼저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437페이지 도시가스의 종류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꼭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가스의 연료의 특성이 연소시 매연 안 생기죠 그래서 공동주택 아파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매연가스 생기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맞죠 그리고 무공의 연료는 무색무치죠 원래는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설시 감시가 어려워 되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거 해야 되겠죠 조금 냄새도 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냄새나는 물질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용 뭐 이런 거 LPG나 이런 데 보면 가스에 맥합탄 종류의 향료를 넣어요 냄새나는 물질이 들어 있어서 가스 냄새가 나는 겁니다 원래는 무색무치입니다 그리고 폭발 위험성이 다 있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밑에 하단에 보시면 도시 가스의 공급 부분이 유일하게 9회 때 순서가 유일하게 나왔었어요 근데 순서는 한 번 내면 출제가 안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LPG하고 LNG가 나옵니다 뭐 구분해두시면 됩니다 자 LPG하고 LNG하고 구분을 해두십니다 자 LP가스 또는 LPG 이렇게 하면 되죠 LNG 자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쓰면 안되죠 이미 LPG에 가스까지 포함되는데 LPG 가스 이렇게 쓰면 안됩니다 역전이 역 앞인데 역전 앞에서 만나자 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LPG 이거는 액화 석유 가스죠 액화 석유 가스고 LNG가 액화 천연 가스가 되는 겁니다 액화 천연 가스죠 자 그러면 이제 주성분 개념이 자 LPG의 경우는 이 프로판이 주성분이 되죠 프로판 프로판이나 부탄이 주성분이 되고 나머지는 소량 첨가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LNG는 메탄이 주성분이 되죠 자 그래서 얘가 탄소 3개의 수소 8개죠 얘는 탄소 4개의 수소 10개고 그리고 메탄이 탄소 하나의 수소 4개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주성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탄소 개수가 많게 공기보다 무겁죠 얘가 얘는 비중이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자 그 반면에 얘는 탄소가 하나밖에 안되죠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비중이 가볍죠 그래서 이제 누설시 LPG는 바닥에 체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스 경보기 감지기를 뭐 경보기 또는 감지기 이렇게 쓰시죠 경보기를 자 이거는 바닥에서 30cm 위치에 설치합니다 바닥에서 30cm 자 그 반면에 얘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가스 경보기 관련된 건 감지기는 자 천정에서 우리가 30cm 이내에 설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LPG의 경우는 사용량을 갖다가 사용량을 키로그램 퍼 아우를 사용합니다 그 반면에 자 LNG가 도시 가스로 공급되죠 그래서 얘는 입방메다 퍼 아우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자 네번째로 자 이 LPG 액화 석유값은 탄소 개수가 많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비웠어요 발열량은 얘가 커야 LPG가 얘가 발열량이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 결과적으로 이제 탄소는 산소하고 결합해서 돼야 되니까 자 공기 소비량이 산소가 되죠 공기 소비량이 더 많게 되는 거예요 얘가 공기 소비량이 좀 적습니다 자 그리고 자 LPG 액화 석유가스의 경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LPG는 이제 이 생성 가스엔 중독성 위험이 있습니다 요거는 중독성 위험이 있어요 중독성 위험이 존재해요 그 반면 얘가 중독성 위험이 없어요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청정 가스가 바로 LNG가 청정 가스가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LPG의 경우는 작은 용기에 작은 용기에 저장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부탄 가스가 아주 작은 용기에 저장을 할 수 있죠 작은 용기 그런데 이거는 대규모 저장 시설이 필요합니다 얘는 대규모 저장 시설에 의해서 자 배관에 의해서 공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관에서 도시 가스로 공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LNG를 공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개 중에 폭발 위험성은 얘가 높죠 이 폭발 위험성이 얘가 더 높아요 자 왜 그런가 하면 특히 LPG는 LNG보다 적은 양이 공기 중에 희석돼도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LNG는 LPG보다 더 많은 양이 공기 중에 희석돼야지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발 위험성이 얘가 높고 얘가 폭발 위험성이 얘가 폭발 위험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가스를 우리가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고 특히 이제 상식조라도 이렇게 부탄 가스 있죠 부탄 가스는 액화 온도가 마이너스 0.5도씨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운 데서 휴대용 가스 렌즈를 가동했을 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가스가 하력이 안 좋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LNG는 마이너스 뭐다? 162도씨 액화가 되죠 얘는 마이너스 162도씨예요 162도씨가 액화 온도가 되다 보니까 그런 염려가 전혀 없죠 그런데 프로파는 마이너스 40 몇 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탄이 마이너스 0.5도씨 밖에 안 돼요 마이너스 0.5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추운 곳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부탄 가스 휴대용 가스 렌즈는 따뜻할 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겨울에 추울 때 밖에 가지고 사용하면 가스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간략히 조금 비교해 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도시 가스 쪽으로 많이 난방이나 이런 데 많이 공급되고 있는 게 LNG죠 LPG는 저런 데 많이 보급되고 있었죠 옛날에 여러분들은 음식점 같은 데 맞죠 식당 이런데 그리고 요새 저거는 LPG죠 가스 택시들이죠 보통 LPG를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 좀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봐 두실 거 1439페이지 가스 배관과 관련된 거 이 가스 배관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정리하실 거 첫 번째로 입상관 입상관이란 것은 수직관을 입상관이라고 해요 입상관은 수직관이에요 수직관 입상관은 수직관을 입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귀하고 위에 거리 두자 이겁니다 하귀하고는 하귀 나오면 무조건 2m 이상 이게 거리 두고 2m 이상이에요 하귀가 나오면 하귀로부터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요 여러분들 뭐 폭발시킬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의하실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이 희발성 있는 데는 항상 이거 라이터 가지고 다니는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도 이렇게 펑 하는 거죠 가스 차 있는 줄 모르고 특히 가스가 냄새가 안 나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기억하여 두고 그리고 입상관 밸버 입상관에는 밸버를 설치해 놨거든 입상관 밸버를 자 입상관 밸버를 설치해 놨는데 이 밸버가 어린애들이 손이 닿는 장소에 만듭니다 예를 들으세요 아파트에서 열심히 내가 가스 사용해 가지고 열심히 데우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도중에 누가 가스렌지에서 열심히 튀김하거나 빨래를 싸먹고 있는데 밸버 장구가 가스 공급 중단되면요 다시 원위치 했네요 그럼 다시 가스 공급대에 불 꺼진 상태에서 그리고 잠시 졸다가 나와 가야 불 켜고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 입상관 밸버는 어린애들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1.6m 이상 2m 이내에 높은 데 설치하라니까 이 사이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상자가 설치되어 장문장치 할 때는 예외입니다 보상자가 설치된 경우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유리님들 이제 2번에 지하에 이제 매설 배관 할 때 지하에 이제 매설 매설 할 때는 최소 매설 깊이를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 지평으로부터 최소 0.6m입니다 조건 없으면 최소한 0.6m 이상 매설에 대해 안전을 확보하기 그래서 최소한 0.6m 이상 매설을 해주라 딱 한 번 내서 0.5m를 해서 그럼 이 매설 깊이에서는 혹시 주의할 것은 조건이 주어질 때 폭 8m 이상 도로 자 폭 8m 이상 도로 한 것은 도로 폭이 충분히 확보됐죠 그러면 큰 차량들, 트레일러 같은 큰 차량들이 운반될 수 있는 거죠 묵은 짐이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1.2m 이상 매설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이제 배관의 실내 노출 설치 할 때는 뭐 아래와 같이 즉정 거리를 이격시켜 주라 이겁니다 배관을 노출 배관 할 때 배관을 노출, 실내 노출을 할 때 노출 할 때는 아래의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특히 배관 2연부를 갖다가 즉정 거리를 이격시켜 주라는 겁니다 배관 2연부에서 이제 배관 2연매 그런데 2연매, 그런데 2연매에서 이제 주의할 건 2연부가 되겠죠 2연부 대표지 시켜 주자는 겁니다 노출 배관 할 때 그럼 그 대표지 노출 배관일 때는 그래서 이제 넘겨 보시면 거기 해 놨죠 페이지 440페이지 보면 거기 나와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전기개폐기나 전기개폐기나 이런 전기계량기 이런 경우는 얼마 이상? 60cm 이상 이격시켜 주자 이겁니다 대표는 그러면 전기접속기 전기접속기, 접속기가 바로 콘센트입니다 전기점멸기다 자 이런거는 30cm 이상 이격시켜 주자는게 30cm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서 실내 노출 배관 하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자 이거죠 매립이나 뭐 할 수 있다? 천장인에서 매립이나 또는 노출 우리가 은폐 설치할 수도 있다니? 매립이나 매립이나 은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매립 은폐하면 안됐습니다 지금은 매립 은폐도 가능합니다 근데 아래의 조건을 갖다가 맞으면 되죠? 1, 2, 3, 4번에 즉각 이것만 따라주면 된다 매립 은폐 했을 때 이 조건만 잘 따라오는 쉽게 못 박는 위치에다가 매립하면 안되겠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분명히 뭐 사진 걸거나 이러면 위치가 딱딱했죠? 여러분들 딱 보십시오 TV 설치할 때 벽걸이 TV 설치하면 TV 설치할 때 그것이 중앙 딱 여기 설치하지 우리는 막 TV를 막 벽 구석에 막 설치하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피해서 해주자는 겁니다 1, 2, 3, 4 꼭 안 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만 가져 그래서 안전한 장소에 매립 은폐하라 이거예요 이 장소 매립 은폐도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이제 배관을 고정 부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배관을 고정 부착 시키는 거 고정 부착 시키는 기준은 자 이제 간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름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그러면 13mm 미만일 때 그러면 1, 2, 3, 1m 고정 부착하는 경우 2m 고정 부착하는 경우 3m 3m 초가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은 세 가지 조건 안 주어지면 그러면 이거는 13mm 미만일 때 지름 13mm 미만일 때는 이걸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13mm 이상에서 33mm 미만일 때 33mm 미만일 때는 2m 그리고 33mm 이상일 때는 3m 가주시면 그러면 3m 초가할 수 있는 경우는 간경이 더 커야 돼요 100mm 100mm 이상 될 때는 우리가 3m 초가해서 지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살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5번까지죠 6번 자 6번에서 우리가 정리해 두실 거 다음 부분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제 배관의 가스 사용명을 우리가 표시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표시해야 돼요 가스 사용명하고 사용가스명 개념과 그 다음에 최고 사용 압력하고 도시가스 흐름방향 이 세 가지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하에 매설할 때 흐름방향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통 색상을 해놨죠 색을 칠해놨어요 보통 가스는 지상하고 색채가 지상 개념하고 지하 개념이 차이가 있죠 지상은 기본 부식 방지 도장을 해야 돼요 배관이 가스 배관이 강간을 쓰다 보니까 부식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부식 방지 도장 후에 원칙은 항색이에요 자 그런데 원칙을 따라서 칠해놓은 사람은 없어요 왠가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외로 가고 있습니다 왜 예외가 편하니까 그래서 예외 규정은 1m 높이에다가 항색 띠를 폭 3cm 되는 이 항색 띠를 갖다가 이중으로 표시해 버리면 예외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끝나요 색깔 두 개로 예외 규정이 편한데 왜 그렇게 갑니까 그러면 아파트의 금물 색채와 같은 색깔로 배관 칠해하고 항색들을 이중으로 표시하면 예외입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하의 경우는 지하는 압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면 지압이야 중압 이상이야 지압일 때는 지하는 항색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압 이상일 때는 붉은색 적색으로 우리가 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에 자 7번에서 보실 때 당연히 기초 밑에는 우리가 가스 배관 설치해서는 안 되죠 건물의 기초 밑에 가스 배관 해 놓으면 지레에 밟고 있는 것하고 똑같죠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레에 밟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스 배관이 터지면 여러분들이 기초 밑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8번은 그냥 건너뛰시고 그 다음에 9번에 기술 기준 자 기술 기준상 우리가 정리해 두실 거 여기에 대해서 자 봐 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안전 점검 실시를 어느 때 하느냐 그래서 그 측면을 알아두시면 돼 기술 기준에서 안전 점검 그래서 이 안전 점검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면 된다 압력 조정기 대해서 연 1회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년 1회 이상 압력 조정기 대해서 우리가 안전 점검을 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가스 계량기 공부 해 놓으세요 계량기가 미터기 입니다 가스 계량기 자 가스 계량기 미터기가 계량기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 놓으시면 돼요 뭐 수시로 냅니다 얘는 자 주택 간의사 시험 끝날 때까지 이격거리 낼 겁니다 그래서 가스 계량기는 하기하고 이격거리가 2m죠 하기 하기 나오면 2m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m 이상 이격 시켜주고 가스 계량기 설치 높이 똑같아요 즉 입상관 밸브하고 애들이 손잡지 않는 장소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1.6에서 2m 사이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 높이는 가스 계량기 설치 높이는 자 바닥에서 1.6m 이상 여러분들 가스 계량기 봤을 때 내려다 보면 보는 건 잘 없죠 자 이 사이에 설치 높이가 됩니다 설치 높이 하고 이격거리는 이격거리 개념은 하기하고 2m 이상 이격 시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전기 계량기나 전기 개폐기나 계량기 이게 개 자가 들어가면 6개 장이라 외우시면 됩니다 자 전기 개폐기나 계량기 자 개가 들어가면 이거는 60cm 이격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0cm 이격은 전기 접속기 콘센트라 그랬죠 그리고 전기 점멸기 그리고 어 절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이 있죠 아 여기 이거 꿀뚝까지 하고 합시다 꿀뚝 이거는 이제 30cm이고 그리고 어 그리고 절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이 15cm입니다 절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 아니한 전선이 어 우리가 15cm 이상 이격 시키면 됩니다 앞전에 이거 가지고 낸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몇 개 가지고 기평으로 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외우십시오 올해 또 종합문제 지문 형태로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해 놓으십시오 이거 이제는 제일 중요합니다 올해도 그래서 어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 것으로서 뭐 가스설비 파트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우리가 448페이지 소방설비 파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